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좋은 카드 받아와 순서 정하러 내가 갔다 올게 렛츠 고 우지! 렛츠 고! 아 흐름 좋다! 바닥을 쳐봐야 위로 올라가지! 응? 아휴... 힘들다 힘들어 락, 시절, 페이퍼 첫 번째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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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? 잘했어 야 좋다 아이다 와 어 좋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찌 3개 잠깐만 잠깐만 잘 해볼까? 아니요 괜찮아요 적어둘게 우리 진짜 계속 똑같네 아 우리 이번에 섞였다 T, T, A, P 이게 뭐지? T, P, A, P 이상하게 치고 들어오네 우리 찌로 갑시다 우리로? 찌로 올인 올인? 간다 한 60개까지는 거라 우리 원팀이잖아 어쨌든 그냥 텐션 좋은 애도 조슈아 같은 애들 막 해봐도 되고 조슈아 또 바 찌는 거 보고 일정하자 그래 조슈아 씨 나오시죠 조슈아 씨 어 잠깐만 이건 운이다 아무거나 찍어서 해 나 형! 자기 믿어 아 그렇지 그냥 여기서 바를 하나 써버리고 그냥 아예 없애는 걸로 그냥 바를 하나 우리 없애고 야 그래도 황편이 무기 많으니까 조슈아! 아니야 아니야 저거 내버려 잘해 다음 할 수 있어 잘해 할 수 있어 오케이 카드 받겠습니다 카드요? 네 제가 받았습니다 해팅 시작하겠습니다 스무 개 가겠습니다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 받았습니다 어 스무 개 처음 걸어본다 어이 DK 쫄? 아 노 쫄 스무 개씩 걸고 있어요 아 자꾸 쫄이가 쫄이 먹고 싶잖아 경우의 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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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 와! 와! 가는 거야 그냥? 공격적으로 멋있어 멋있어! 저 판은 그냥 가는 거야 올인! 올인 가 올인! 올인 가? 어! 받고 더 가 형? 다섯 개 더 다섯 개 받고 열 개 더 근데 없어 야 뭐야? 너희 괜찮은 거야? 그냥 다 거는 거지 뭐 아 좀 샷 좀 샷 멋있어! 와 많이 걸렸어 와 대박이다 근데 와! 아! 뭐 거로? 60개 콜이십니다 콜 콜! 콜! 자 콜 해주세요! 느낌 들어 가! 느낌 들어! 와 너무 떨려! 이거는 확률 50%야 야 저렇게 큰 판 처음 본다 과연 후! 꺼내겠습니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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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야 역시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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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빠를 못 냈어야 되는데 저 판은 뭐 파판에 가면 갈 수 있는 거지 잘했어 잘했어 어우 비슷한 소리가 냈는데 우리는 서로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럼 다 나눠 가지는 거니까 그럼 같은 팀 맞지 우리 근데 이거 없어지면 팀에서 탈락돼 갑자기 올인하고 오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면 너무 서운한 거야 응 아 아쉽다 빠낼 걸 너무 아쉽다 근데 말하지 말고 빠 있는 줄 알아요 아 말하면 안 돼 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빠 있는 거 알잖아 형 우리 팀 진짜 느낌 들어 갈까 그냥? 어! 느낌이 너무 좋은데? 그냥 하지 마 아 계속 하지 마? 어 형 그냥 오늘 즐겨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형님 아 여보세요 자리 오세요 그래 그래 형님 형님 우리 오늘 계산하지 말까? 어? 계산하지 말까? 느낌이 너무 좋은데? 나 느낌이 좀 좋았어 뭔가 이길 것 같았어 계산하지 말까? 오케이 저긴 두 번째 팀은 무기 많은 건가? 그럴 수 있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팀이면 두 번째 팀이 무기 많아 이제 나잖아 간다 야 너도 느낌 내라고 와 야 조한이 형 가자 와요 아 잠깐만 여기가 지금 오빠가 아빠가 그치 나아 가자 아 맞아 명호야 아이 정하일이 형 좀 털어줘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돈 좀 많이 가져오셨나? 그럼 그럼 가보시지 네 받았습니다 진짜 웬으로 갈려고? 나도 나 카드는 뭔지는 몰라 좋아 받았습니다 배팅 시작하겠습니다 15개 15개 받았습니다 40개 받았습니다 40개 받고 5개 더 걔는 지금 뭔가 승부를 걸고 있어 뭘까? 이유가 너무 궁금해 왜 승부를 걸까? 야 판톤이 세 가지네 판 쪽에 몰려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 그냥 그냥 뭐가 많으니까 일단은 그냥 붙는 거야 빨간 칩이 있는데 빨간 칩이 있는데 70개 판이다 우와 70개? 우와 70개? 야 게임할 줄 알아 좋아 1등 2등 제대로 나누겠다 이거네 아 진짜 2분 중에 조커 내신 분 계신가요? 없어요 없으시고요 파도 오픈하겠습니다 화끈하게 가셔야 돼 졌어 졌어? 췄네 졌어? 내가 이겼어? 아니 졌어? 아 도로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아 봤지? 내 어때? 좋아 내 느낌 아 윤정아 기분이 낫던데 뭘까? 괜히 쿱스하고 정환이 형 몰려 있으면 약간 얄미운데 어 맞아 아주 얄미웠던 말이야 어 저 얄미운 두 명인데 제발 없잖아 오케이 됐어 이제 팁 확률이 더 빠졌어 좋아 내가 이제 형이? 지금 근데 저 묵을 애들이 빨리 쓰게 해야 돼 묵을 하나 썼지 어 나 이거 한번 써볼까? 어 과감하게 수고 와 수고 와 약간 운이어가지고 어 운이야 어떻게 봐 팁이 조금 더 좋으니까 괜찮아 납치자 팁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다 떴게 아 나 오케이 누구 털어 야 헐 쫄 막내 나와 뭐 나와? 나와 막내라고 들어서 나가는 거야? 우리가 야 잠깐만 어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오케이 오케이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인사 한번이라도 아 난 저 김민규라서 예측이 안 된다 아니 저기는 그냥 계속 저렇게 냅두면 돼 만약에 선택 안 하고 냅두면 알아서 죽어 선택하지 말잖아 어 그리고 쟤네가 선택할 때 우리가 그냥 계속 죽어주잖아 그러면 쟤네는 올라올 수가 없다 어 그래서 한 명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면 두 명에서 합산해서 한 명을 올려야 된다는 거야 진 팀이 어디였냐 지금 원우 형 팀이 둘 다 줬어 그치 그럼 쟤네는 무기 없을 거야 만약에 무기 두 팀 중에 한 팀이라도 무기 하나도 없었다면 한 팀이 홀드를 하거나 뭔가 이게 좀 쫄로 빠졌을 텐데 둘 다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없단 말이야 저 끝 팀한테는 무기 남아있을 거란 얘기고 중앙 팀은 무기를 썼다는 얘기가 되면 중앙 팀은 무기 없다는 얘기가 돼 지금 우리가 이게 두 개가 있어 근데 뭐 남았지? 이게 이제부터 이제 아랑 팀한테 이제부터 계산해야 돼 어 계산해야 되지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있을게요 더 올릴 거면 올려요? 난 좋아요 어차피 네가 올리면 나도 올릴 거예요 아니 돈이 많으시네 10개 10개 더 콜 30입니다 막내 쫄지 마 뭐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쫄아 보이지? 막내야 어깨 펴 아 그럼 난 갈 거야 또 가요 10개 하하하 콜이요 콜? 아 쟤 절대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 남았다 아 이게 우리가 아 이게 우리가 아 이게 아 근데 민균 계산했을 거 같아 못 끼고 나왔네 못 끼고 나왔네 가위로 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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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그래 찌가 나올 때가 됐지 몇 개 잃었어? 몰라 그냥 뭐 뭐 하다가 45개 남았네 45개 45개 다 털리면 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아 졌는데 아니야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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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좋아 형이 따오게 너가 일단 황계를 올려놨어 그건 10살이 뭐였네 권호 씨 나와 권호 씨 가면서 생각 한 번 해봐 하고 싶은 데도 즐겨 그래 어 승천이의 기아 한 번 죽여 네 받았습니다 배팅 시작하겠습니다 2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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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습니다 콜이요 콜 받으시고요 오픈하겠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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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냈나 보다 권호 씨 자자자 내가 봤을 때 쟤가 찐할 때 목집 올려있어 오케이 우리 목인데 그러면 그럼 근데 목을 내는데 가면서 생각 한 번 해봐 가고 싶은 데도 즐겨 그래 어 아 그냥 필드라도 되네 아 좋았다 너네가 시킨대로 안 할 거야 아 좋아 좋아 시킨대로 안 할 거야 뭐 안 냈을 수도 있어 좋아 좋아 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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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냈으니까 이겟지 마 그니까 아니 딴 거냐고 내릴 수도 있지 아니지 저기서 사라지잖아 아 사라졌다 아 좋았다 야 좋았어 아 좋은데? 아 오늘 재밌는데? 나 은근 가서 졸았다 아 좋은데? 야 이런 거까지 다 그니까 좋아 야 야 다 돌아왔어 다시 엽수 다 보자 영전이야 영전 야 흐름 맞어 야 느낌대로 이거야 나한테 시키지 마 이러면서 시키는 대로 아 그렇지 그렇지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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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꾸라지 이미지 아 좋다 아 좋다 아 야 안 돼 나 나 진짜 살짝 빡셨거든 왜? 아니 우리가 누군가 우리 주목하면 찌를 내서 빠른 먹는 게 날 뻔잖아 맞는 말이야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 이걸 낼 필요가 없어 야 우지야 나와라 야 찢어놓고 그냥 털어버려 그냥 야 느낌대로 가자 그냥 조카 써버려 조카 쏘게 가위바위바 해버려 그냥 가 가 가 이거는 무조건 도점에 있는 게 100%야 원우 형이 여기서 빠가 4개 남았는데 묵지를 묵을 낼 수 없어 오픈하겠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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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잖아 흐름 좋잖아 올라오잖아 올라오잖아 말했잖아 올라오잖아 바닥을 찍어봐야 듣고 올라가지 아 그런 거야 야 우리가 이제 찌랑 빠가 하나씩 있어 응 우리 이제 빠 내면 비기거나 무조건 이겨 절대 안 지지 응 절대 안 지어 그러면 많이 걸면은 이기겠네 무조건 지 없어졌고 빠가 없어졌잖아 와 빡세다 이거 죽어 죽을래? 죽어도 돼 가서 네가 야 네가 코스 형 아니 내가 내가 하고 기 죽여와 싸움 갈 것 같아 선택해 주시죠 어떡해 형 올라오세요 죄송합니다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어 야 봐봐 괜찮으니까 밖이 세게 걸어 그냥 네가 갔다와 프리스타일로 갔다와 세게 걸어 세게 걸어 돈 누가 많이 갖고 있나 너의 갑으로 가 너의 갑으로 수아 많이 갖고 있어 너 수아 형 많이 갖고 있네 수아 형으로 가보실까 알겠어요 가자 배팅 시작하겠습니다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 받고 다섯 개 스무 개 받고 다섯 개? 스물 다섯 개 받았습니다 이제 찌이 빠와의 싸인 요금 요금가 번원이 보내면 쪽파를 쓸 수도 있어요 저 무게의 가능성을 쟤네들이 배제를 할 수 있으니까 쟤들이어서 할 수 있을 거 진짜? 야 여기서 여기서 쪽파를 써보는 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누군가는 보면 찌를 낼 거야 요거야 우리가 조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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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내는 거지 걸리면 그러면 이 팀한테 가는 거야 원호 형 팀한테 가는 거야? 어디로 갈까? 왜냐면 1팀이 이미 찌를 두 개 냈어 그러면 여기에 남은 찌가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? 네 다섯 개 받고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받고 다섯 개 호흡 45 5개 호흡 호흡 오픈 앞서 두 분 중에 조커 내신 분 계신가요?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거로 조커 내셨나요? 어떤 걸로 하신지 말씀 묵이요 묵? 과위 너무 저는 지금 개인으로 나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슈화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뤄줘야지 슈화가 슈화가 너무 좋네 잤네? 조카 썼나? 슈화야 너 몇 개야? 집 와 얘 많다, 이제 조슈아 걸 먹어야 돼요, 우리가. 2등 팀을 계속 공략해야 되는 거면? 아니 뭐 팀으로 못 이길 거면 개인이라도 끌어내려야지 우리가 이기니까. 아 진짜 빠를 냈어, 저쪽으로 빠를 냈어. 내가 속도로 묵여놨는데 저쪽으로 빠를 냈어. 깝이다 이거는. 아 이건 그냥 깝이다. 진짜 깝이야. 우와 조슈아 형 뭐야? 오케이 다음. 진거 가위가위 포. 나이스! 감사합니다. 나이스 나이스. 뭐야 뭐야, 1등? 나. 넌 팀까지 도겨버리네. 첫 번째 건 목, 선택지로 보자. 어. 황귤이 목이 제일 높아. 한 번 꼬아보는 거 어때? 아니아니야, 벌써 꼬아. 알겠어. 첫 판에 많은, 많은 것들을 낼 거야. 어쩔 수 없어. 은혜는 이길 수 있어 조슈아 나와 오우야, 돈 많은 게 터는 거야? 쿱스가 말하니까 왜 이렇게 뒷질로 나오라는 느낌이냐 슈아, 그냥 운에 맡겨 그냥 운에 맡겨 이거 배팅하는 것도 운에 맡겨,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야? 느낌으로 가는 거야 첫 판인데 내가 조슈아 형이면 승부 안 한다 그냥 다섯 개 하고 그냥 만답 많이 가진 자를 더 무섭지 슈아 형은 지금 엄청 힘들 거야 그리고 저 때부터는 이제 또 운에 기대는 것보다 약간 나 잃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진솔지 이번 건 진짜 그냥 운이다 운이야? 어, 이건 운이야 그냥 지금은 첫 판이라서 운 누가 더 운이 좋느냐 40 받았습니다 받고 다섯 개 박수 1개 봐 받고 다섯 개 스물다섯 개 오린 오린입니다 야, 나 그냥 느낌으로 쳤다 오린이다 좋아, 가자 이기겠다 이거 뒤도 똥촉 아닌가? 똥촉 두고 봐야 알죠 골 오픈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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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가비 저 팀이 이겨버린다 야, 말 잘 써? 쿱스 형 너무 웃기기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고 내가 한번 한번 그 흐름 바꿔 봐 다섯 개 맞아 어 에스쿱스 나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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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개 걸겠습니다 홀드 홀드 도로 승리하셨습니다 홀드 카드 오케이 20개 받았습니다 홀 홀 끝 무슨 거야? 무슨 거야? 무슨 거야? 어 짭 바는 안 나왔을 텐데? 나이스 대박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지 땡큐지 우리 이걸로 가버리면 되거든 나 갈래 나 골라줄 수 있어 너 이길 확률은 높은 판이야 확률은 높은 판이야 확률은 높은 판이야 높은 확률으로 질 거야 이제부터는 티를 이기려고 할 욱이 나오겠지? 어떻게 해? 빠 빠 아, 빼로 진짜 많이 골라야지 진짜 진짜 알지 전시하래요 오케이 가자 가자 형 보여줘 보여줘 형이 배짱을 보여줘 야 어디 배짱 있는 애들 또 누구 있나? 배짱 여기서 제일 배짱이가 누굴까? 추아가 칩이 오 칩 사냥꾼 칩 사냥꾼 아 우지 갈래? 민규 갈래? 나 안 갈래 형 민규 가 아니 나랑 파악했지 고시 가자 고시 가자 가자 오케이 고시야 쫄지 마 시이브로 내가 쫄는 거 봤어? 오케이 응원해 주지 마 우리도 같은 멤버잖아 같이 예능 찍으면 더 존독하냐? 어? 피쉬 앤 칩스? 아 피쉬 앤 칩스 피쉬 앤 칩스 아 피쉬 앤 칩스 피쉬 앤 칩스 피쉬 앤 칩스 우리 또 피쉬 앤 칩스 피쉬 앤 칩스 만들어버리니? 가보자 재밌게 놀아봅시다 우리 한번 어? 오케이 처음 만났잖아요 저희 그러니깐요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? 네 왜? 잠깐만요 멈추는 게 뭐죠? 아 왠지 적절히 멍낼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쿱스 형이 바를 이렇게 쫄고 죽었잖아 바를 버린 거지 그래서 쫀 거야 상대방한테 치가 많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쿡스 형이 털려올 것 같은 느낌? 아 쟤 질 것 같기도 하다 뭔가 느낌이 아니야 근데 홀드 방금 배워와서 홀드하고 허어! 간땡이가 아주 작아 돈이 없어 사십 개 가겠어 사십 개 사십 개 사십 개 받았습니다 콜 콜 아 여기에서 끝내는 거야? 어 더 안 하고? 돈이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친구 아주 간땡이가 아주 작아 왜 왜 돈이 없어 오픈하겠습니다 왜 이겼어요? 이겼다 아 좋은 승부였습니다 아 아유 그니까요 아 드디어 있었어 가지고 아 찐했나? 괜찮아 괜찮아 찌가 많아 지금 근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찌가 있는지 서로 몰라? 쟤들한테 찌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라 빠르라고 할 거야 그럼 찌를 또 내야 돼 찌를 또 내야 돼 내가 한번 갔다 올래 누가 빠르네일까 근데 오케이 준비됐나? 쿡스 한번 털빠 어? 야야야야야 야 문준이 나와 알겠어 20개? 왜요? 쩔지 않지 아 내가 호시 내가 개인 1등 하려면 한번 무너뜨리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개인 1등을 우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졌잖아? 그럼 우지가 1등으로 완전 올라가 버려 그래서 얼추 있는 호시를 그냥 데려가는 게 더 가고 싶잖아 그러면 더 가고 싶잖아 그러면 더 가고 싶잖아 그러면 슈아야 5라운드 때까지 너희 팀 승사가 없으면 우리 팀이랑 같이 일할래? 내가 지금 칩이 제일 많으니까 나한테 칩을 다 잃어줘 아니면 아니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져주는 게 눈치 보이... 약간 그렇다면 너희 패만 가르쳐줘 우리한테 안 따여도 돼 그럼 너희 패랑 우리 패랑 합쳐서 쟤들도 근데 만약에 그거 하기엔 너무 눈치 보이면 우리 패를 알려달라고 아 뒤통수 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뒤통수 안 치지 우린 뒤통수... 이거 뒤통수 치면 우리 또 법정 가잖아 우리 상금으로 뒤통수 안 쳐 우리 상금으로 뒤통수 안 쳐 긴장하겠네 아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자고요 네 한번 더 보세요 쿤아 어 이렇게 협력하는 거야? 어 오늘 물어볼 거야 준희가 나를 골라서 누구 냄새 은준이 리벤지? 그렇지 야 한 번 더 갈까? 아쉽잖아 리벤지? 어 코리아 콜 리벤지? 오케이 안경 써야겠다 나도 흰아 어? 왜? 예희를 줘 왜? 협력했어 나는 의미했어 자 야 너무... 당황스러워서 오케이 자 뽑아줘 안 뽑아 뽑아줘 어차피 똑같은 카잖아 너 그럼 이거 해 그래 오케이 나는 카드 패 몰라 아 뭐 이렇게 협상 결려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자연빵으로 이기자 어? 자연빵으로 이기자 우리는 그래 협력이야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운지팀한테 손을 내밀어 물 넌 어떻게 생각해? 협력 협력의 의미 애매하다 계산하기 힘든다 몇 개 남았지? 긴장 많이 되나봐 어차피 못 이기니까 야 윤규야 살살해라 아 형 나 이만큼 남았어 애 겁먹겠다 야 근데 더 가요? 아니 스톱이에요? 그래도 112 정도 남아야지 그래요 아이스 80으로 콜 오픈하겠습니다 4위로 이기셨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아이스 진짜로? 내가 이겼잖아 와 내가 이겼지 야 첫 번째 팀 많이 땄다 봐봐 이게 협상 둘이 티 안 먹으면 못 이겨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잃었네 아 이것도 흐름이다 다음 판에 홀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라운드 파이브야 라운드 파이브야 이제 어 이제 끝났지 이제 마지막 라운드지 여기서 지키면 됩니다 오케이 안 내면 친 거 가위바위보 이번 판에 웬만한 거 그냥 다섯 개 내고 다 하자 그냥 홀리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쟤네도 똑똑하면 우리한테 싸움을 걸면 안 돼 아 우리가 승부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아 우리가 안 받아주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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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슈아 나와 오케이 그래 이게 맞는 선택이지 얘는 쟤네는 우리 선택하면 안 돼 오케이 반갑습니다 배팅 시작하겠습니다 몇 개 있어요? 왜 이렇게 많아? 어 나 많아 그래 내가 조슈아라면 쿱스한테 안 줘 안 줄 건데 주면 안 되는데 특히 첫 번째 판에서 특히 더 어 주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홀리시고요 네 두 분 중에 조커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오픈하겠습니다 쏴야 예 쏴야 언니 쟤네 쟤네 안 하는 거 하자 근데 하는 거 그러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다 너무 힘들어 내일 전해줘 몰래 전해줘 에이 패션챗스 패션챗스 근데 근데 그 쪼랑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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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 내라고 하고 우리가 빨내자 그럼 내가 나가야 돼 어 너가 나가서 그냥 다 걸어서 너한테 몰아달라고 해 지금 칩 너가 제일 많거든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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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잡하고 더러운 게임이 되겠구만 난잡하고 더러운 게임이 되겠어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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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한일 왔다 우리 팀은 이길 수가 없다 와 와 와 빵 없었지 몇 개 걸었어? 다 걸었어 야 안 돼 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나대로 해도 되는 거야? 어? 어 상관없는 거야? 차라리 할 거면 옆에 팀한테 아 저주팀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? 다 졌어가지고 그래 이길 줘야지 그러면 안 되나? 그러면 안 되나? 그렇게 할 거면 확률을 빨리 생각해야 돼 팝스한테 따와야 되는데 형한테 따와야 돼? 팝스한테 따와야 돼? 형 거의 다 딴 거야? 우와 뭐야 디노가 민규네 팀이랑 뜨고 싶대 오린에서 한 번 해서 오린 그림 딱 한 번도 나는데 너 몇 갠데 지금? 계산을 해보자 한 40, 45개 80에다가 80이야? 어 80 80 와 근데 이거 뜨면 그래서 확률을 아 뒤집혀 어 우린 나가면 내가 갔다 와 그래? 이거 무난한 건 내가 갔다 와 네가 갔다 와 어 승부 가는 거야? 왜 우리 지나가 어 어 뭐 날아가자는 거야? 오케이 그 부르실 때 이름만 불러주세요 네 아 아 아 미안해 안 봤어 안 봤어 아 진짜 안 봤어 아 진짜 미안해 조현이 잠깐만 시간 줄 수 있어요? 아 그럼요 그럼요 진짜 안 봤어 야 근데 고르면 바로 나가야 돼 근데 원래 고르면 아 그게 아니라 그 아 그런가? 아 그렇네 맞긴 해 아 그렇네 아 그렇네 나 왜 이렇게 착해 베드커스 한번 해봐 기다려봐 그 얘는 찌개가 많아? 묵으로 갈까? 그럼 묵으로 가자 조커로 가서 뭐 한번 해볼까? 조커로 가서 뭘 하고 싶어? 그렇지 그럼 맞지 그리고 그럼 우리가 못짓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맞아 맞아 그렇지 묵으로 간다? 묵 우린 묵으로? 뭐 하고 싶은데 난 묵 아니면 찌개 아니 그러니까 찌를 하면 쟤네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확률을 믿고서 찌를 하는 거야 그런 게? 그런 거야? 어 묵은 찌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세 개나 있고 여긴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 야 막내 빨리빨리 움직여라 빨리빨리 아 그럼 근데 뭘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어 파도 받았습니다 아 아 노력하시던지 노 파도 받았습니다 10개 더 오리나면 어떻게 돼요? 다 나오시는 거예요 오린? 오 그러면 전 남은 걸 오리나 한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 막내 오린 아니야 여러분 오리나 할 배짱 있으십니까? 전 있습니다 멘트만 안 치면 참 어찌다 맞추시고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지고 계신 칩의 개수만큼만 가져가실 수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졌어? 졌어? 뭐야 오리 했는데 졌어? 어? 잘 냈다 사실 처음부터 이거 내 생각이었어 어 이거 지금 게임 몰라 내가 여기서 중간 애들이 저쪽 팀한테 돈을 잃는 순간 잃고 내가 만약에 저쪽을 골랐는데 저쪽이 그냥 다이 해버리면 택배 해버리면 오늘 거야 빨리 빨리 알아 진했게 찔찔 찔찔 할 거야? 그럼 나 좋아해 봐 응 오케이 바로 승리하셨습니다 알렌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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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진짜 금수한 차이다 이게 어떤 팀이 이길지 모르겠네 오리야 오리야 형 어 야 코옵션왕 한 번 덤벼 아니? 아니야 야 여기에서 저쪽한테 져주잖아 그러면은 우와 우와 쟤네가 저기 저기 골라줘야 돼 저기 골라줘야 돼 저기 골라줘야 돼 우린 둘 중에 한 명 2강점에서 1등 골라야 돼 지금 다 누구도 술 추세야 야 근데 1등 이미 정해진게 나 40개밖에 없어 아니야 동점 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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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개 동점 나 그러면 그쪽이랑 붙어야지 형 그쪽이랑 붙어야지 아니야 뭐 그 맘대로 해 저쪽으로 가도 돼 너네가 저쪽 이기는 것도 재밌어 어쨌든 우리 잠깐만 야 권호씨 너 나와 와 아 버논씨야 권호씨야 권호씨 권호씨 근데 원우 형 조커 안 써? 조커 파이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 걸겠습니다 40개? 어 콜 안 돼 40개 걸었다 원우 형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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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우 원우 지면 너네 둘이 동점이잖아 올인 올인 진짜 재밌게 야하네 우와 재밌게 간다 우와 우와 어? 어? 어잉? 어떻게 줘? 졌어 졌어 아 깜짝이야 아 졌어? 야 나 진짜 땀난다 땀나 이거 뭐야 조커 내신 분 계실까요? 네 저 조커 내십니다 네 가위바위보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? 호구로 갈게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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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승부였다 승리하셨습니다 원우가 이겼다 원우가 이겼다 우와 원우야 잘했어 나 조커 냈어 조커 조커 냈어?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묵밥 다 들고 있었어 둘 다 찌이야 둘 다 찌 아 우리도 찌고 굳소는 찌구나 여기가 가운데 다 들고 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 다 치니까 아무나 걸린들지 아무나 걸리네 아무나 걸리네 끝났다 아 감사합니다 예 우와 카드가 뭐 되게 되게 그 멋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와 오 오 무적의 가위바위보 오 뭐야? 무적의 가위바위보로 써있어 우와 예쁘다 무적의 가위바위보 아 무조건 이겨요? 너무 좋다 이거 하면은 아 이게 그래서 무적의 가위바위보구나 하하하하 그럼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로 해서 팀을 뽑아야 돼요 야 좋다 이런 건 좋다 무제한이에요 횟수가 계속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? 야 소원권보다 이런 게 좋은데요?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거 한 번이 아니라 내 때마다 계속 오 계속 그거 너무 사진데? 기간이 없다고? 엄청 좋은 거네 그럼 나 쟤네바위바위보는 평생 못 이기는 거네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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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들고 와야겠다 지갑 맨날 챙겨와야겠다 네 아 쉬워요 오케이 고생했다 다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뭐야? 하나 더 받았을 때 무적에 가요 골드 칼 아니야 그거는? 하나 더 받은 거야? 어이 골드다 골드는 뭐가 달라요? 뭔데 뭔데? 어이 골드랑 실버네? 골드는 묵찍박까지 이겨요? 골드는 얘네들이랑 해도 이겨요? 오케이 오늘 R.S. 뭐? Rock, Seager, Paper R.S.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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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R.S.P. 가위바위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Rock, Seager, Paper 야 근데 게임 잘 만들었다 재밌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해도 내가 아 다시 해보자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하든 이기는 거냐 지금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가위바위보 일단構 imagina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